뭐야? 설마 또 그거야? 나 선내대기원 받았다오! 아니구나, 아 세치가 선내대기원이구나 와, 또 하필 엔진대? 소렌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섯 다섯에 유리콘 빠지니까 사 둘, 하나 선내대기를 생각해보니까 유리콘 의심 탑승한다 어디 반박해보신지 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 반박해보신지 랄랄랄랄랄 선내대기는 의심한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ㅃ 아 진짜 아니 무슨 죄다, 죄다 저거 부족만 하는데 죄다 저거 해 세치가 아 야 이거 내가 아 됐다 이거 내가 내가 유리콘 유리콘 경크벙이고 세치가 투표하자면은 잘 들어줄거 같은데? 야 이거 동조하자 그러면은 이새끼 또 SQ한테 팍! 하고 반박하겠지 그치? 응 아니 야 유리코 저거 무슨 그 공간 왜곡기술 뭐 그딴 거 쓰는 것 같지 지금 어? 맞냐고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건 너무 어까나이냐 일단은 보자 내가 죽으면 의미가 없거든 아 근데 이거는 지금은 세츠가 선내대기원이어서 할만해 어 이번에는 선내대기원이어서 할만하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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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치야 유리코 투표하자고 한번만 제시해줘라 뭐지? 쟤는? 뭐지? 이 그림은? 아니 이거 세치가 좀 나서줘야되는데? 하아... 하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! 저 너무 우출거렸습니다! 반성하고 있습니다! 마법 고첩 원태리! 딱 한 번만 봐주십쇼! 하하하하 뭔데 이것도... 하하하하 뭐야? 슬림 보류가 저렇게 쉽게 된다고? 미친! 하하하하 어이가 없네 진짜... 아하! 맞지네! 나이스 독해자! 머리 숙이는 것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숙여준다는 거야 안그러냐라곤? 독해자 가르쳐줘! 하하하하 진짜야 너? 얼마나 살아남고 싶은거야? 나 진짜 진리찍이구만! 뭐 괜찮겠지! 가르쳐주마! 진짜 위기 독해자를! 하하하하 목소리가 작아! 좀더 배 안쪽부터! 지면에 머리를 부딪쳐라! 머리를 줄게 각오래! 이런 쓰레기는 상대하기 싫어!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면 이기는거다! 비열하게! 졸렬하게! 하하하하 어땠이... 스테이스 35여 미친! 하하... 돌려가야되거든? 하하하하 근데? 잠시만! 아 유리코가 있다는 전제하지 그러면은... 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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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순히 생각하면 요쪽인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하... 내 입장에선 다 찾은 거지? 그럼 다섯개! 잠깐만? 다섯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찾았네 버그만 찾으면 되게 내가 버그를 찾아내면 좀 유리해지겠는데 이거 돌려가기 하지 하니 치자이씨 하여 후후... 잠깐만! 하나 둘 셋 넷! 그러면은 잠시만! 랩난? 랩난이 왜? 저... 저기 저... 아니 조나스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 있어! 시계미치! 아이고... 하... 아... 시... 머리 아프네 진짜! 아니 그 크루시카랑 유리코랑 붙어 있어가지고 좀 붙어먹는게 너무 저거 하핏 또 랩난저 죽어버려가지고 참 진짜 아니 세치가 좀 이것저것 좀 나대줘야 되는데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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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치가 좀 이래줘야지 야 진짜 무슨 게임하는 것 같애 좀 뭐지 막 그 막 rpg 공방전하는 것 같애 이거는 좀 boom 하아... 와아...C... 세츠가 유리코로 투표해줄 것 같은데? 오케이 어디 반격 먹... 반격 먹여보시든가 어? 아...이건 잘못했네 아니...진짜 이건 너무...진짜... 와... 네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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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. 와... 하아... 하아... 아니! 시계 미치는 지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?!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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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덟! 4대4구나 지금 끝났다 4대4네 아니 너는 날 믿어야지 무슨 소리야 아! 아! 아니 너무 시끄러워 뜰 것 같은데 이제 하..그래? 라키오를 쳐내자고? 라키오 일단 핑 찍어놓자 그러면 잠깐만 아마 안될 것 같긴 한데 조나스가 벅이길 바래야돼 지금 이러면은 조나스가 벅이길 바래야돼 지금 이러면은 제발 포극이 아니 벅은데 솔킬 났어 미친 아이고 아아아아 미친 진짜 야 그래도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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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미치가 날 믿을거야 이거는 그러면은 쿠쿠르시카 먼저 쳐내 아니다 일단 상황 먼저 보자 아니 저 시계미치 저 진짜 아니 세치야 너는 아니 세치야 너는 시계미치가 아닌데 시계미치 진짜 용맨인데 진짜 저 개빡통 진짜 아우 아우C 아아 오 아우 진짜 어 아우 와 진짜 와 조나스가 버그여서 살았다 진짜 조나스가 버그여서 살았다 응 웃기지마 스텔라 내꺼야 응 유리코 달아 동의를 구한다 반격해봤자 의미없어 반격하든가 말든가 응 변호할꺼야 꺼져 드디어 으아아아 이 돌려깎기 진짜 와 돌려깎기 개힘들었다 하 하 하 와 와 진짜 개 아슬아슬했거든 아니 근데 나 그거였어 그 크론시카가 스텔라 내 심해가지고 그 시계미치가 존나 빡쳐가지고 그 크론시카 뽑은거 같거든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으하 어오오 개같은 놈 우리의 승리야 약속대로 대답해줘야겠어 야 근데 진짜 미친놈 진짜 아니 스펙 진짜 개미친거 아니냐고 어? 아니 내가 봤을때 내가 봤을때 이번 이번 루프 한정으로 뭔가 좀 더 보정이 붙어 얘가 지금 내가 봤을때는 으하하하하하 하 좋습니다 그럼 우선 당신들에게 묻죠 그노시아가 인간은 없앤다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나요 이 우주에서 인간을 구하여 다른 세계 그노스의 세계로 보내주기 위해서다 라고 답했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마치 그노시아였던 저 그노시아였던 적이 있던것처럼 그노스나 저판자는 비전을 얻습니다 그런 뇌를 변지시킬 정도로 강렬한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노시아는 순교자입니다 그 어디에 계시를 받아 인간을 구하기에 스스로의 목소리를 바친자들 저 이성자 그노스 bitches 인류해줘 가르쳐 준 그노스가 대체 뭐야 에에에에 레빙! 꺼져!!! 쓰레기야!!!! по적어 terrific 그노스가 무엇인지 이 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서 알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持죠 펜이란 생각해보시죠? 저 새끼랑 접촉하라구요? 저 놈이랑 접촉하라구요! abstraction 우융융융융융융융 urez채채봉 너가 해줘 읭융융융 후 니 같으면 그 개팔에서 살아남을라면 이제는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미친 스킬대전 됐어 이거 아니 재미는 있거든 확실히 이러니까 이게 마피아 게임보다는 스킬대전 스타래프트 유즈맨 마법사 스킬대전 이런 것 같아 뭐야 조나스는 그냥 A씨랑 승격당한거야 아니 야 수호천사 진작 뒤졌구나 아 수호천사 유리코한테 깝치다가 반격먹고 한방에 뒤졌어 야 에반데? 야 이판 보정이 있어 지금 아니 아니구나 샤밍 도계좌까지 했는데 쳐발리고 12,360포인트 깨같은 유니콘 커트 버너지 커트 어 그러면